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 하 2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매 히키프 할레빈 에트 함 멜레흐 사비브 이쉬 매 그리고 히키프 히키프는 나카프 나카프는 첫번째는 치다 라는 뜻이 있구요 스트라이크 오프 두번째는 둘러싸다 슬라운드 라는 뜻이네요 그쵸 그래서 히틀링이니까 히키프 그들이 둘러싸게 하였다 할레빈 레위 사람들은 둘러쌌었다 에트 함 멜레크 왕을 사비브 이쉬 주위를 각사람들이 레위 각사람들이 레위 각사람들이 왕을 에트 함 멜레크를 사비브 이쉬 각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사비브 주위를 이쉬 각사람들이 히키프 둘러쌌습니다 네 그리고 헬라브 헬라브 매야도 헬라브는 캘리 캘리는 물건이죠 아티컬 그 다음에 유텐실베슬 그러시죠 그런 그리고 무기도 되구요 갑옷도 되구요 도구도 되구요 그래서 그들의 무기를 헬라브 했죠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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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단수 법는 천명 그래서 매 헬라브 그의 무기를 매야도 그의 손에 가지고서 레위 사람들이 둘러쌌죠 그리고 매 핫바 엘 핫바이트 야모트 그리고 핫바 핫바는 모의 분사형 모는 들어오다 나가다 인데 들어오는 자 분사형이니까 들어오는 사람 엘 핫바이트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 마트 유 마트는 그가 죽게 하였다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요아스 왕을 세우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을 세우기 위해서 엘 하바이트를 유마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죽게 하겠습니다. 메보 그리고 있어야 한다 명령이네요. 하야의 명령. 하야는 있단데 헤유는 너희는 있으라 너희는 있으라 그가 들어올 때에 있으라 그리고 우 베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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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렙은 모금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베채토 그가 야차할 때 그가 야차는 나갈 때 그리고 보 그가 들어올 때 왕의 들어올 때와 나갈 때에 헤유 너희는 함께 있으라 라고 이제 이제 요야다 이제 제사장이 이야기를 할 때 명령하였죠. 레위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명령을 하니까 바야스 그들이 하였습니다. 아 아 아 하 이 아 아 또한 성직자가 제사장이 프리스트가 명령한 명령한 칩바한 아쉐에르 그 모든 것을 따라서 따라서 캐 따라서 그걸 모든 아쉐에르 그거 칩바 명령했던 칩바는 찹바 찹바는 레이차지 기부 차지 커맨드 오더 찹바는 명령하다던데 그것이 칩바는 명령했고 피엘링이니까 강하게 명령하였던 명령하였던 시켰던 그것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케후 바이케후 이시에트 안나샤브 바의 하샤바트 요체의 하샤바트 그리고 그들은 이케후 이케후는 라카 잡았다 잡았다 테이크 하였다 그느렸다 사람들을 사람들을 각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잡았으면 잡아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에트 아나샤브 에트 아나샤브 그의 사람들 그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에 바에 하샤바트 바에는 분사형이네요 보의 분사형 들어오는 안식일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랬죠 안식일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일하러 오는 레비사람들을 붙들었고요 잉 함께 요체의 하샤바트 요체는 나가는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잉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들어오는 일하러 오는 레비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나가는 안식일에 일이 끝나는 뷰티가 끝나는 요체하는 하샤바트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낙하하였습니다 낙하 잡아두어서요 같이 칼을 잡았죠 기로 하지 않도록 바타르의 호야다 바타르는 세프레이트 리무브 세프리 바타르는 쉬어라 이렇게 바타르 하지 오프하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키로 바타르 예후야다 하쿠엔 예후야다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앱트 앱트 함 하할레 코트 함 예 마할로 캣트는 디비전이죠 디비전 콜스 제사장들 성직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 그들이 이제 반열이 있었죠 예 주간반 오후반 그리고 어 저녁에는 누가 밥하고 누가 떡 만들고 누가 청소하고 이게 다 있는데 이 그것을 함 헬레 코트죠 복수형이네요 디비전 일들 반열 예 반열 비번 예 이런 것들을 어 바타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만두게 하지 세프레이트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전부다 다 집합하도록 한거죠 그래가지고 파이팅 예우야다 예우야다가 주었습니다 하코헨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샤레 하 메오트 메오트 그리고 대장인데 함메오트 함메오트 함메오트는 백부장 백명의 지도자 백명의 지도자 캡틴이겠죠 어 백명을 건드린 지도자에게 에트 무엇을 하하니팀 하하니팀 스피를 줬구요 창을 주었구요 창들을 주었구요 그리고 메오트 그리고 또 무엇을 주었냐면 한마 한마 기노트 한마 기노트 하고 메오트 하슬라틴 네 예 이것은 마겐과 셀레트를 주었는데요 마겐의 복수형 그리고 셀레트의 복수형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각각 주었습니다. 마기노트 큰 방패 그리고 하쉐라틴 작은 방패를 주었습니다. 싸우도록 했죠. 하쉐르 것은 렐렉 다비드 그것은 다윗왕의 끝이었습니다. 하쉐르 것은 메이트 하엘로힘 그것은 주님의 성전안에 있던 방패와 창이었습니다. 성전안에도 방패가 있고 창이 있죠. 그래서 성전은 단지 평화에 평화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도 뭔가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계시니까 우린 창도 없고 방패가 없다. 이런 게 아니죠. 이게 다 성전의 주님의 전에 베이트 하엘로힘에 있는 창과 방패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나눠줬습니다. 바이아메드 에트코올 하엄 그리고 그가 두었습니다. 두개 했습니다. 아마드는 서다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에 아메드는 그가 서게 했습니다. 에트코올 하엄 백성들을 서게 했습니다. 베이시 각 사람들은 실레호 실레호는 그의 무기인 셀라 미셀 와이펀 스프라우트 쏘 쏘 칼 그의 칼을 가지고 야도 그의 손에 미케테프 미케테프 하 바이트 바이트의 어 케테프는 어깨죠. 케테프 숄더 숄더 승전에 어깨가 어디냐면 한쪽 편이죠. 한쪽 편에 이렇게 했고요. 케나프는 날개고 케테프는 숄더죠. 그렇죠. 그래서 케나프가 아닌 케테프 케테프 와이트 와이트의 한쪽 편에서부터 그리고 아 하에 마니트 하에 마니트 오른편이죠. 하에 마니트 얘만이 얘만이 오른손 오른편 그리고 아드까지 케테프 숄더죠. 사이드 하하 바이트 성전의 하 사이드 하 쉬마리트 쉬마리트는 쉬마 쉬마 쉬마일리 쉬마일리 쉬마일리는 왼쪽 왼쪽 레프트 보여요. 레프트 그래서 라 미제바 미제바 같이 재단까지 벨라 바이트 그리고 알 하멜레크 사비브 왕을 둘러쌓습니다. 왕의 주위로 그리고 알라바이트 그리고 성전 재단 라 미제바 그 그 재단이 있죠. 미제바가 있고 그리고 라 바이트 템플이 있죠. 예. 알라바이트까지 사람들을 백성들을 칼을 가지고 성전의 백성들은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기를 자기 무기를 가지고 성전의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평까지 지키도록 하고 재단 앞에도 서고 재단에는 백성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 앞에까지 왕을 둘러사도록 했습니다. 11절 바이오치우 바이오치우 요치우는 야차 에트 벤 하멜레크 그리고 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히필룡이죠. 요치우 데리고 왔습니다. 야차는 나가다 에 히필룡 그래서 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벤 하멜레크 왕의 아들 바이테누 그들은 두었습니다. 알라브 그에게 에트 한네제르 한네제르는 크라운 이죠. 네제르 네제르는 컨식레이션 크라운 나자르 나자르네 네제르 아 네제르 컨식레이션 크라운 에트 그리고 무엇을 아 예두트 예두트는 테스트머니 예두트는 정거 테스트머니 두루마기 또는 율법 율법을 주었습니다. 왕에게 정거의 판을 주었습니다. 정거를 주었습니다. 왕의 이제 셀티피케이트 시겠죠. 너는 왕 되었다. 바이아멜레 후 그리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토 그를 그리고 바이메 샤 바이메 샤 후 그를 왕으로 그들이 세웠습니다. 마샤 기름을 부었다. 마샤 스미어 노인트 메시아 후 메시아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후다 예후야다 예후야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들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누구의 아냐면 예후야다 제사장과 예후야다의 아들 함께 기름을 부었네요. 그쵸? 라요매루 그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예희 기하멜레크 왕이 되었죠. 그래서 왕이요 만세 오래 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쿠데타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